혁신적인 암치료 기술로 주목받는 노보큐어의 주가가 지난 12월 2일 뉴욕증시에서 주당 31달러 57센트까지 상승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거래일 종가 대비 무려 58% 폭등한 건데요. 이른바 전자약으로 불리는 노보큐어의 종양치료 전기장, 일명 TTF 기기를 표준 항암화 학요법과 병용하는 임상 3상 시험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최장암을 앓고 있는 572명의 최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파노바3 임상 시험에서 노보큐어의 TTF 기기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표준 화학요법만 사용한 대조군의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14개월이었지만 TTF와 표준 화학요법을 병용한 그룹은 이 기간이 16개월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TTF 기술의 핵심은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방해하는 특수 전기장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건데요.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에버쿠어 ISI의 BJ 쿠마 애널리스트는 노보큐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부합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렸습니다. HC 웨일라이트의 에밀리 보드나르 애널리스트 또한 목표 주가를 38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037년까지 노보큐어 TTF 기기의 전 세계 최대 매출이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웨드부시의 데이비드 니렌가르텐 애널리스트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시장 점유율 우위를 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중립 투자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24달러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보큐어는 현재 전이성 최장암 치료를 위한 임상 이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보큐어의 TTF 기술은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의료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Kraft